파이모양의 3D 그래프는 시각적인 측면에서 인포 그래프를 효과적으로 표현해 줍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래프 툴을 사용하지 않고 3D 파이 그래프를 만드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강좌를 따라하기 위해 아트보드 왼쪽에 보시는 것과 같은 5개의 흰색 인포 아이콘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3D 파이 그래프에 적용할 색상은 아트보드 오른쪽에 있는 색상 정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단축키 L을 눌러 엘립스 툴을 선택한 후 아트보드를 클릭합니다. 엘립스 대화 상자에서 Width에 35cm, High T에 35cm를 입력한 후 OK를 클릭합니다. 컨트롤 패널에서 Align to Artboard를 선택한 후 Horizontal Align Center 아이콘과 Vertical Align Center 아이콘을 각각 클릭해 원을 아트보드 중앙으로 이동합니다. Pulse 패널에서 Fill 색상 아이콘을 클릭한 후 Swatch 패널에서 20% 회색을 선택합니다. Tools 패널에서 Stroke 색상 아이콘을 클릭한 후 키보드에서 Slash를 눌러 Stroke 색상을 제거합니다. 단축키 Ctrl C를 눌러 복사한 후 Ctrl F를 눌러 앞으로 붙여넣습니다. Scale Tool을 더블클릭합니다. 스케일 대화 상자에서 유니폼의 30%를 입력한 후 OK를 클릭합니다. 단축키 V를 눌러 Selection Tool을 선택합니다. 두 개의 원을 함께 선택한 후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고 Make Compound Path를 선택하거나 또는 단축키 Ctrl 8을 눌러 구멍을 뚫어줍니다. 아트보드를 클릭해 셀렉션을 해제합니다. 단축키 Shift X를 눌러 Stroke 색상을 Fill 색상과 교체합니다. 단축키 Ctrl Y를 눌러 아웃라인 보기 모드로 들어갑니다. Line Segment Tool을 선택합니다. Shift를 누른 상태로 원의 중심으로부터 원 밖으로 드래그해 직선을 그립니다. Rotate Tool을 선택한 후 선을 보면 중앙에 중심점이 표시됩니다. 원의 중심을 클릭해 선의 중심점을 이동합니다. 이제 중심점을 기준으로 선을 45도씩 회전하면서 복사해 보겠습니다. 이 과정을 위해서는 스마트 가이드를 표시해야 합니다. 만약 스마트 가이드가 활성화되지 않았다면 View, Smart Guides 메뉴를 선택하거나 또는 단축키 Ctrl U를 누릅니다. 원 외곽에 있는 선의 앵커 포인트를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다가 단축키 Shift Alt를 누른 상태로 45도 회전합니다. 45도 회전한 선이 복제되었습니다. 단축키 Ctrl D를 6번 눌러 45도씩 회전한 선을 복제합니다. 단축키 Ctrl을 누른 상태로 왼쪽 하단 중앙에 있는 선을 선택합니다. 원 외곽에 있는 선의 앵커 포인트를 시계반대 방향으로 3분의 1 정도 회전합니다. 단축키 Ctrl을 누른 상태로 오른쪽 하단 중앙에 있는 선을 선택합니다. 원 외곽에 있는 선의 앵커 포인트를 시계반대 방향으로 2분의 1 정도 회전합니다. 단축키 V를 눌러 셀렉션 툴을 선택한 후 모든 선과 원을 함께 선택합니다. 메뉴를 선택하거나 또는 단축키 Shift Ctrl F9를 누릅니다. 패스 파인더 패널에서 디바이드 아이콘을 클릭해 원을 분할합니다. 분할된 원이 선택된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한 후 언 그룹을 선택하거나 또는 단축키 Shift Ctrl G를 누릅니다. 원 중심을 클릭하고 드래그해 조각난 작은 원만 선택한 후 딜리트를 눌러 삭제합니다. 왼쪽 상단에서 2개의 파일을 함께 선택한 후 패스 파인더 패널에서 유나이트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하단 좌우에서 2개의 파일을 함께 선택한 후 패스 파인더 패널에서 유나이트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오른쪽 중앙에서 2개의 파일을 함께 선택한 후 패스 파인더 패널에서 유나이트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패스 파인더 패널에서 X버튼을 클릭해 닫습니다. 단축키 Ctrl Y를 눌러 GPU 프리뷰 보기로 되돌아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이가 각각 분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색상이 동일하여 파이 모양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파일을 구분할 수 있는 색상을 적용하기 위해 단축키 X를 눌러 아이콘을 앞으로 불러옵니다. 파일을 각각 선택한 후 패널에서 서로 다른 회색을 클릭해 색상을 적용합니다. 오른쪽 중앙에 있는 파이를 선택한 후 약간 오른쪽으로 이동해 분리합니다. 파이 그래프를 모두 선택한 후 Shift를 누른 상태로 약간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파이 그래프 전체가 선택된 상태에서 오브젝트 그룹 메뉴를 선택하거나 또는 단축키 Ctrl G를 눌러 그룹으로 만듭니다. 파이 그래프를 선택합니다. 회색을 선택하는 서 있는 클릭을 선택합니다. 메뉴를 선택합니다. 메뉴를 선택합니다. 파이 그래프를 선택합니다. 스페시파이 로테이션 어라운드 더 y-axis의 0도, 스페시파이 로테이션 어라운드 더 z-axis의 0도, Perspective의 20도를 각각 입력한 후 OK를 클릭합니다. 메뉴를 선택해 3D 오브젝트를 확장합니다. 파이 그래프가 선택된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한 후 on group을 선택해 그룹을 해제합니다. 단축키 를 눌러 한 번 더 그룹을 해제합니다. 단축키 를 눌러 아웃라인 상태에서 보면 3D 오브젝트로부터 확장되는 과정에서 각각의 파이 그래프 측면이 여러 개의 조각으로 분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흑백의 그래프에 그래디언트 색상을 적용하기 위해서 먼저 여러 개로 조각난 측면 오브젝트를 병합해야 합니다. 메뉴를 선택하거나 또는 단축키 를 누릅니다. 파이 그래프 측면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 패널에서 아이콘을 클릭해 분리된 조각을 병합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조각난 나머지 측면 오브젝트만 각각 선택한 후 unit 아이콘을 클릭해 분리된 조각을 병합합니다. 패널에서 X버튼을 클릭해 닫습니다. 다시 단축키 를 눌러 GPU 프리뷰 상태로 되돌아옵니다. 단축키 를 눌러 스마트 가이드를 해제합니다. 왼쪽 상단에 위치한 파이 그래프만 선택합니다. 단축키 를 눌러 아이드로퍼 2를 선택한 후 오렌지색 라디얼 그래디언트 샘플을 클릭합니다. 단축키 를 누른 상태로 왼쪽 하단 파이 오브젝트만 선택한 후 초록색 라디얼 그래디언트 샘플을 클릭합니다. 단축키 를 누른 상태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나머지 파이 오브젝트만 각각 선택한 후 순서대로 분홍색 파란색 보라색 라디얼 그래디언트 샘플을 클릭합니다. 단축키 를 누른 상태로 파이 오브젝트의 측면 오브젝트를 각각 선택한 후 해당 색상과 동일한 라이니어 그래디언트 샘플을 클릭합니다. 단축키 를 눌러 그래디언트 2를 선택합니다. 단축키 를 누른 상태로 파이에서 상단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 마우스를 드래그해 측면 색상과 어울리도록 그래디언트를 조절합니다. 단축키 를 누른 상태로 파이 오브젝트의 측면 색상과 mucho queen gray 단축키 를 누른 상태로 파이 오브젝트만 맞추어 그래디언트의 측면 색상의 처벌이 를 눌러 을 해제합니다. 를 눌러 을 선택합니다. 패널에서 아이콘을 앞으로 불러온 상태에서 패널에서 회색을 선택합니다. 단축키 를 눌러 모드로 들어갑니다. 파이의 모양에 따라 그림자 패스를 그립니다. 단축키 를 눌러 모드로 되돌아옵니다. 단축키 를 눌러 을 선택합니다. 를 누른 상태로 두개의 그림자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고 를 선택하거나 또는 단축키 를 누릅니다. 를 선택합니다. 를 선택합니다. 를 선택합니다. 그림자 패스의 개별 앵커 포인트를 선택해 그림자 모양을 수정합니다. 단축키 를 눌러 을 선택합니다. 아트보드 왼쪽에서 정보 아이콘을 각각 선택한 후 단축키 를 눌러 맨 앞으로 이동합니다. 단축키 를 누른 상태로 정보 아이콘을 각각 선택한 후 파이 그래프 중앙으로 이동해 복제합니다. 정보 아이콘의 각도와 파이 아이콘의 각도가 서로 달라 부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이번에는 파이 그래프에 어울리도록 정보 아이콘을 3차원으로 회전해 보겠습니다. 단축키 를 누른 상태로 5개의 정보 아이콘을 선택한 후 을 선택합니다. 3d 로테이트 옵션 대화 상자에서 스페시파이 로테이션 어라운드 더 엑스 액세스에 40도 스페시파이 로테이션 어라운드 더 와이 액세스에 25도 스페시파이 로테이션 어라운드 더 Z 액세스에 마이너스 15도 퍼스펙티브에 0도를 입력한 후 프리뷰를 체크해 미리 봅니다. 를 클릭해 대화 상자를 닫습니다. 파이 그래프에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적합한 각도의 정보 아이콘으로 회전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보 아이콘에 그림자 효과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단축키 를 누른 상태로 5개의 정보 아이콘을 함께 선택합니다. 이펙트, 스타일라이즈, 드랍 섀도우 메뉴를 선택합니다. 드랍 섀도우 대화 상자에서 프리뷰를 체크한 후 모드는 멀티플라이를 선택합니다. 오퍼서티에 60%, X오프셋에 0cm, Y오프셋에 0cm, 블러에 0.1cm를 입력한 후 OK를 클릭합니다. 예쁜 색상을 갖는 3D 파이 모양의 멋진 그래프가 완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프 툴을 사용하지 않고 3D 파이 그래프를 만드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레이스 교수의 일러스트레이터 강좌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강좌를 빠짐없이 수강하기 위해 순서대로 다음 비디오를 시청해주세요. 일러스트레이터를 배우고 마스터하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아멘